대기실에 뿅 하고 날아온 원영 성훈입니다.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? 더 강렬해지고 더 와일드하게 돌아온 CNBLUE 얼른 만나볼까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NBLUE입니다 반갑습니다. 먼저 기다렸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CNBLUE 베이시스트 정신입니다 미니 굳이 원티드로 돌아온 CNBLUE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녁을 맡고 있는 강미혁입니다 싹 두둑둑둑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수록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연아입니다 뮤직뱅크 오늘 첫방이자 마지막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많이 사랑해 주고요 사랑합니다 네 용아씨가 직접 참여하신 이번 신곡 싹둑 제목부터 새로운 느낌인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싹둑은 사랑했던 관계를 싹둑 자라낸다 그런 의미를 가진 아주 좋은 곡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멋진 신곡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? 그대로 싹둑 끊어버릴 거야 모든 기억도 모든 슬픔도 감사합니다 와우 너무 좋은데요 그렇다면 CNBLUE의 반가운 컴백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?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? 언제요? 그 전에 2년 5개월 만에 컴백한 반가운 분입니다 나무현씨의 냉정과 열정 사이 먼저 만나볼까요? 네 CNBLUE 무대도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모두 조금만 기다려 MELXו! know this que AL ifik s y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